오늘도 저랑 같이 준비해봅시다. 제가 오늘 바로 헤라 패션위크를 갑니다. 근데 저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공지를 했었고 인스타그램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열었었는데 저와 구독자 두 분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이벤트를 열었어요. 저 화장을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입생롤랑 뚜쉬에 끌라. 오늘의 피부 키포인트는 요철 없이 매끈하고 조금 지속력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리고 안에서 쇼도 보지만 밖에 나와서도 사진도 찍고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촉촉하게 하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부를 아주 탄탄하게 잡아줄 예정입니다. 확실히 이 블러 프라이머가 진짜 피부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해줘서 화장을 올리면 되게 피부 결이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더라고요. 이 헤라 매직 스타터 이걸로 볼 중앙에만 조금 밝혀줘서 환한 핑크빛이 올라올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볼 중앙에만 얘를 발라주면 확실히 핑크빛이 속부터 올라오면서 자연스러운 광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머스태브 스펀지를 이용해서 화장을 꼼꼼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이따 그 스펀지라면 광이 막 뿜뿜하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발라주기 전에 이렇게 광이 나는 제품을 얼굴 전체적으로 살짝 깔아주면 피부 속부터 되게 자연스러운 광이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도 좋습니다. 파운데이션 제가 좋아하는 시어래스팅 파운데이션 이건 진짜 피부 결이 엄청 좋아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구독자 두 분을 제가 모시고 같이 동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구독자분을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아 뭐 우연히 감사하게도 저를 알아봐 주셔서 인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행사장 가서 볼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아예 우리 만나요 하고 만나서 오늘 일정이 아마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은 같이 있을 거거든요. 구독자분들과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조금 찌질하긴 한데 괜히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도 조금 설치고 물론 제가 DDP 패션쇼 장 자체를 처음 가기 때문에 긴장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저도 굉장히 새로운 환경에 놓이는 이 상태에서 구독자분을 처음 만나고 그분들을 제가 어쨌든 책임을 지고 같이 멋있게 다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되게 혼자 어떻게 해야 되지 시나리오 그려보고 이랬는데 최대한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되 제가 또 너무 막 칠렐레팔렐레 하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너무 들뜨면 조금 덜렁대고 덤벙거릴까봐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딱 하고 가보려고요. 될지 모르겠어요. 비록 손은 조금 아프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특별한 날에는 진짜 많이 두들두들 해주면서 피부에 레이어를 올려줍니다. 잡티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 말끔하게 올라갔어요. 오늘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말끔해도 이런 다크서클은 이중으로 이 제스잽의 컨실러 팔레트를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양옆으로 가득 먹여준 다음에 손바닥에서 좀 몇 번 덜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피부 위에 살짝씩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마구마구 때려줍니다. 그러면 아주 감쪽같이 다크서클이 사라지고요. 여기도 가려줍니다. 코 옆에 붉은기도 살짝 가려주고요. 아 근데 여기에 또 약간 뭐가 났어. 날랑말랑하더니 어제부터 나더라고요. 하필 이렇게 중요한 날 꼭 뭐가 납니다. 라네즈 라이트핏 파우더를 사용해서 정말 정말 조금만 잡아줄게요. 미관, 눈썹, 눈두덩이, 눈밑. 딱 이 정도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느낌은 보송하지만 아까 매직 스타터를 바른 것 때문에 이런 데는 약간의 윤광이 나오는 중입니다.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오늘은 사진도 많이 찍고 물론 셀카도 많이 찍겠지만 셀카보다는 전신을 찍을 일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얼굴이 잘 나오는 방법은 확실히 이렇게 컨투어링을 확 해줘야지 사진에서 부해 보이지 않고 이목구개가 조금 더 또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대를 살짝 잡아주고 이쪽 턱 끝에도 한 번 확실히 턱이 빵 하고 생겼죠. 팍! 노즈 쉐딩은 이거 삐아의 아몬드 블러썸 사용할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가을에는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율무보다는 이게 조금 더 딥하고 웜한 느낌이 있어서 이 계절의 분위기와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생각하는 화장은 마젠타 레드색의 립을 확 강조를 할 거고요. 치크도 플럼 빛으로 갈 거라 굳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했는데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콧볼도 잡아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브러시를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를 한 번 더 잡아주면 확실히 콧대가 훅 하고 올라간 느낌이 살더라고요. 평소에는 이중 컨투어링을 거의 안 하는데 오늘 같이 대놓고 사진을 많이 찍는 게 예상되는 날에는 이렇게 해줘도 좋겠죠? 애교살도 약간은 짙게 이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이목구비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눈썹은 킬브로우 내추럴 브라운 색깔이고요. 제 머리색과 거의 흡사한 색이에요. 오늘은 눈썹도 약간 길고 앞쪽에서부터 꼬리가 시작하게 조금 힘을 줄 거예요. 사실 사진에는 조금씩 더 짙고 뭔가 음영도 많이 질수록 더 또렷하게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에서는 괜찮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뿌염을 하고 왔어요. 아주 깨끗하죠 여기? 그동안 뿌염을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이만 오늘 DDP 가는 날 드라이까지 하고 예쁘게 가면 좋겠어서 오늘 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고리가 조금 앞에서 부터 시작하게 빼줄게요. 그리고 끝은 약간 뾰족하고 길게 뺄게요. 이 베네피트의 3D 브라운 톤 이거 사용해서 너무 검은 부분만 염색을 해줄게요. 이게 지금 4번인데 이게 제 머리 색상이랑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에는 이 눈썹 색이 다른 게 굉장히 티가 잘 나기 때문에 특히나 DSLR 이런 거는 꼭 꼼꼼하게 색을 맞춰주세요. 평소보다 조금 다 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할게요. 짜라란 여기 밑에는 스커트를 입었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쫙 이런 포인트 단추가 있는 제품이고 위에는 한쪽 어깨만 살짝 내려간 엄발 니트 소재에 조금 크기가 큰 이런 볼드한 귀걸이를 했어요. 오늘의 아주 키 포인트는 이 립이기 때문에 립을 먼저 그려볼게요. 살짝 볼드하게 그릴 거라서 이 이니스프리 립 라인으로 쓰고 있는 이 제품으로 이쪽 라인을 약간 볼드하게 그려줄게요. 내 입술 라인보다 조금 더 위에 이 엄청 귀여운 하트 패키지의 이 립 제품을 사용할 텐데요. 이번에 헤라가 블라인드니스 컬렉션을 새로 런칭을 하면서 이렇게 리퀴드 타입의 립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발색이 아주 고발색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최대한 정교하게 해주기 위해서 면봉에 덜고 발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쭉 묻혀두고 안에서부터 완전 확 튀죠? 바르자마자 확 건조한 느낌이 아니라 천천히 밀착이 되면서 오랫동안 바르고 있어도 지속력도 너무 좋고 굉장히 가볍게 올라간 느낌이라 입술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 아무것도 묻지 않은 쪽으로 살짝 라인을 뭉개주세요. 립 라인을 너무 작다면 조금 강해보이고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뭉개지면서 지나갈게요. 한 번 더 색을 올려줄게요. 핑크끼가 섞인 레드 컬러라서 얼굴에 형광등 확 힌 효과도 나고 너무 밝은 레드가 아닌 조금 짙은 레드 색감이라서 이 계절에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사실 지속력이 진짜 진짜 좋은 편이에요. 입술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수정 과정을 거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또 다른 키포인트는 바로 블러쉬. 엄청나게 진한 플럼빛이지만 막상 올리면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한 번 찍고 여기에 찍어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블렌딩을 해주면 맑은 레드빛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얼핏. 그래서 오늘 바른 색감과 굉장히 예쁘게 어우러집니다. 이것도 크림 타입이긴 하지만 볼에 올리면 굉장히 에어리하게 올라가면서 끈덕끈덕 손자국이 남는 그런 제형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보여드려죠. 가을 추천되면서 클리오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골드 시어 이 색상으로 눈 앞머리를 일자로 조금 살려주고 코 끝 뽕 하고 올라오게 그 다음에 콧대와 인중은 살짝만 인중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앞머리에 살짝 이어줍니다. 이렇게 한 번 군데군데 이렇게 밝은 부분이 강조되어서 더 입체감이 딱 사는 느낌이에요. 드디어 드디어 아이메이크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맥의 웨지로 약간 쿨쿨한 음영 컬러죠. 이걸로 눈두덩이 전자를 깔아줄게요. 립도 그렇고 볼도 그렇고 오늘은 쿨한 느낌이 강한 색감들이라서 여기 베이스도 같이 쿨하게 가주는 게 조금 더 연결감 있고 예뻐요. 오늘은 조금 높게 음영을 잡고 뒤까지 길게 빼주세요. 제가 구독자분들 만나면 브이로그도 막 열심히 찍고 그러겠지만 그분들도 항상 저를 이렇게 유튜브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면은 그분들도 신기할 텐데 저는 더군다나 그분들의 얼굴도 모르는데 얼마나 더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막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얼른 시간이 지나서 그분들 만나고 어색함이 이렇게 없어져 있는 상태면 좋겠어요. 언더도 약간 도톰하게 뒤까지 연결 그리고 3CE 이 제품으로 제일 위에 있는 이 골드 펄로 눈 중앙에 한번 밝혀줄게요. 근데 오늘은 살짝 위까지 거의 눈썹 밑까지 올라오게 세로로 길게 포인트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데는 굉장히 매트하게 뺐기 때문에 눈에라도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조금 예쁠 것 같아서 눈 앞머리에도 살짝 지나갈게요. 사실 이 메이크업을 어제 밤에 조금 연습을 해봤어요. 중요한 알인데 또 마음에 안 들면은 진짜 속상할 것 같아서 게다가 구독자분들 옆에 계실 거 생각하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화장을 해야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아빠? 아빠? 감이 있더라고요. 진짜 조금 이상한 거지만. 이 아주 날짝하고 짧둥한 브러쉬로 여기 짙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끝에 삼각존부터 언더를 넓게 채울게요. 그래서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연습을 어제 해봤습니다. 같은 색으로 앞머리 양쪽을 깊숙이 음영 줄게요. 확실히 이렇게 짙은 컬러로 눈 앞머리에 음영을 주면은 눈화장에 레이어가 확 생기면서 공들인 느낌이 납니다. 요거 하나로. 눈 끝에도 아이라이너가 지나갈 끝 꼬리를 먼저 칠해준다는 느낌으로 뒤쪽만 살려줄게요. 마무리는 아까 웨지 발랐던 이 브러쉬로 한번 풀어줄게요. 확실히 어제 연습을 해서 그런지 메이크업이 원하는 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 컬러로요. 눈 언더 중앙에 화려하게 딱 올려줍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프로일청 다음에 요 리퀴드 라이너 사용할게요. 이게 요렇게 펜처럼 생겨서요. 굉장히 그리기가 쉽고 우선 점막 같은 거 채울 때도 아주 진하게 블랙 색상이 쩍 걸려서 점막 메꾸기도 굉장히 편한 제품이에요. 요 정도부터 시작해서 뒤에 3분의 1 꼬리는 오늘 살짝 길지만 올려서 너무 경계지지 않게 라인만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다음 뷰러로 찝찝 오늘 뭔가 느낌이 좋아. 화장이 잘 되면 그날 하루 뭔가 되게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느낌 여러분들도 받으시나요? 오늘은 아주 찰턱입니다. 마스카라는 브라운 색상으로 해줄게요. 모든 게 너무 조금 강렬해서 마스카라는 브라운으로 갈게요. 근데 저의 또 다른 고민은 이 오프 샬더가 잘 보였으면 좋겠어서 위에 외투를 걸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추위를 안 탄다지만 그래도 뭔가 추울까 봐. 긴장되면 뭔가 더 춥잖아요. 이 위에 뭘 걸쳐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짙은 레드립 메이크업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속눈썹 뒷부분을 붙여볼게요. 진짜 왜 손이 떨리고 난리지? 보이죠? 손 떨리는 거. 제가 보면 거의 엄청난 큰일 하러 가는 줄 알겠어? 작게 작게 잘라놓은 이런 피스들을 붙여줄게요. 약간 뒤로 싹 하고 붙여줍니다. 아 손 떨려서 이상한데 붙였어. 아이고 깜짝이야. 아 이제 카톡 소리도 놀래. 아 지금 바보 같은데 약간 오니? 이렇게 해도 너 어떻게 큰일을 하겠니?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오늘은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굽실굽실한 웨이브를 넣으면 조금 너무 노숙해 보이고 좀 뭔가 무슨 파티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머리를 양옆으로 굽거나 한번 묶어볼게요. 누가 봐줬으면 좋겠다. 진짜. 언니 어딨어. 이거 하이라이터로 이쪽 쇄골 한번 지나갑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또 또 머리를 다 묶으니까 너무 포멀한 느낌이 나서 이럴 때 제가 좋아하는 게 반묶음이죠. 반묶음 해야겠다. 반묶음 갑니다. 여기 살짝 봉을 띄우고요. 괜찮죠? 오늘 요것도 헤라 블라인드니스 신상 쿠션 요거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발랐던 립 속눈썹을 붙인 날은 필수로 집게랑 접착제를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무슨 일이 나서도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은 라이너도 챙겨가고요. 또 혹시 몰라서 요 블러시까지 딱 챙겨갈게요. 얘 딱 크로스백으로 메고 향수 장착! 여러분 조금 다녀올게요. 안녕! 지금 도착했어요. 구독자분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알림터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해서 글로 갑니다. 저 지금 여기서 구독자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참는 진짜 많다. 어디 있어? 찍어도 돼요. 되잖아. 진짜. 지금 vip 라운지로 잠깐 들어갈 거에요 아 마지막이 끓어졌어 짠 이거 무리지만 짠짠 장미 컬러로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잘 바르실 수 있을 거였어요 리액션 장난아닌 두 분 블랙 패키지 진짜 예쁘다 오늘 제가 바른 거 이거에요 먼저 찰떡이에요 저 텐션 낮추기 위해서 지금 잠깐 화장실 다녀왔는데 구독자분들이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역시 저랑 성향이 닮아가나 봐요 저희 들어왔습니다 저 지금 구독자분들 이렇게 와주십니다 저 지금 구독자분들 이렇게 와주십니다 락처를 받은 후에 들으신 모든 분들 데리고 아깝다 아깝다 다음 대기패스 전이 오늘 물음질이 되죠? 저 와인 마시는 것 같아요 오늘 와줘서 진짜 고마워요 안녕 너무 좋아 안녕